여러분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건담홀릭의 재롱입니다. 오늘은 당신도 할 수 있다 애니메이션 포즈 따라잡기 시간입니다. 오늘 따라해볼 포즈는 바로 유니콘 건담의 첫 디스트로이 모드 후 포즈 빔사벨을 딱 뽑아들었던 그 포즈를 따라해볼까 합니다. 오늘 준비한 프라모 HGUC 유니콘 건담이고요. 참고로 프라모 유니콘 건데 소체만한 때와 왔습니다. 빔사벨은 원래 이렇게 기다란 빔사벨이 여기는 안 들어있어요. 그래서 이거는 HGUC 제타건담 리바이브에서 때와 왔습니다. 자, 포즈를 간단하게 취해보도록 하죠. 짠! 간단하게 따라해봤습니다. 정말 간단하게 따라해봤죠. 일단 팔 포인트라고 한다면 이쪽에 있는 팔이 라인이 살짝 보일 것, 편손일 것 아, 이거 편손은 HGUC 유니콘 건담 유니콘 모델에서 하면 들어있습니다. 그거랑 다리가 살짝 일단 골반이 정면을 볼 것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. 뭐, 이렇게 간단하게 취해봤는데 직접 비교를 해보도록 하죠. 뭐, 나름 비슷한 것 같긴 한데 아무래도 프라모델로 완벽하게 100% 재현하는 데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각도가 너무 확 잘 나오는 편안인 것 같아요. 합성을 해보도록 하죠. 뭐, 비슷한 느낌은 있네요.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굉장히 편한 포즈고요. 간단한 포즈입니다. 집에서도 빠른빠르 해보시고 유니콘 건담의 멋진 명장맨이었으니까 직접 따라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제능이었고요.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, 또 보고 싶은 포즈가 있다면 아, 근데 제가 여러분들 합성을 하던데 약간 문제가 있는 게 효과가 너무 많은 건 제가 잘 못해요.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. 자,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자,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! 빡빡이!